핑크퐁 호기 호기의 병원놀이 밖에서 다쳤어요 친구들이 다쳤나봐 포레스트 출동하자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 아, 따가워 핑크퐁, 괜찮아? 무슨 일이야? 호기, 조금 전에 킥보드를 타다가 바쁘지, 핑크퐁? 무릎이 많이 부어있어 호기, 핑크퐁 무릎에 차가운 얼음주머니를 대주자 호기, 자 핑크퐁, 긴장하지 마 이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이제 아프지 않게 해주는 약을 뿌려줄게 핑크퐁, 좀 괜찮아? 응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따가워 호기, 마이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봐 그래, 우리 어서 가보자 응 마이언! 어쩌다 다친 거야? 그게 말이야 상처가 심해서 소독부터 해야겠어 호기, 자, 여기 고마워, 포레스트 움직이면 안 돼 아빠! 괜찮아, 마지막으로 반창고를 붙여줄게 고마워, 호기 어? 벌이 뭐? 벌? 포레스트, 당장 가보자 그래 그래 빌리 어쩌다 벌이 쏘이는 거야 아야야 그게 그러니까 해야 어? Cry 아 너 으으으으 빌리 위험하게 왜 그랬어 으 아 아파 빨리 안 아프게 해줘 그럼 한 번 살펴볼까? 벌침이 아직 박혀있어 얼른 벌침을 빼내자 그런데 조금 어지러운데 아, 빌리 그럼 주사를 맞자 뭐? 주사? 싫어, 싫어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나 따끔 빌리, 이제 다 끝났어 아, 아빠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제니? 나무 위로 위로 올라가다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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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핑크뽈 무슨 일이야, 핑크뽈 숲속을 달려 달려 달려가다가 쿵 하고 넘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고마워, 호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마을연 예쁜 꽃을 구경하다가 윙, 하고 벌에 쏘였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응, 응, 응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응, 응, 응 무슨 일이야, 포키 햇볕 아래서 잠을 자다가 따끔따끔 얼굴이 탔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요 낮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